1.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손해평가사,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2 SD에두 손해평가사 2차 한 권으로 끝내기 2종 세트 교재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7년 연속 손해평가사 부문 누적 판매량 1위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한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이론편과 문제편 2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앞부분에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험자 유의사항과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발표한 이론서를 반영하여 정확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팁과 예시, 관련 법령을 통해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 뒤에 대표 문제를 수록하여 정확한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합니다. 주요 관계법령은 브로그로 수록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편에서는 다양한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발표한 이론서 내용을 반영한 기초 유형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막막한 분들을 위해 SD애드 온라인 강의를 소개합니다. 한치용 교수님의 핵심을 꿰뚫는 강의와 효율적인 학습법을 통해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문이 활짝 열리길 SD애드가 함께합니다.